짜잔! 피부를 위한 응급조치 반호인즉션 마스크팩 라인을 소개해드릴게요 반호는 효과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은 리얼 코슈메티컬 브랜드이구요 일명 피부과 주사 마스크팩인데요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늘어진 피부를 아기처럼 되돌려주고 생기넘치고 건강한 피부로 관리해주는 메마른 피부에 수분과 보습 효과를 더해주는 물광 마스크팩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반호 베이비 페이스 인젝션 마스크팩을 사용했는데요 한 박스에 총 10작씩 들어가있구요 자극없는 극세사 순면 시트에 아기주사 주성분인 페타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구요 지친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에센스가 피부에 쫀쫀하게 스며들면서 번들거리지 않고 부들부들 마무리되는 점이 너무 좋아요 그 날의 피부 상황에 따라 반호 인젝션 마스크팩 라인으로 피부과에서 관리 받던 주사 시술을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피부관리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